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에 해외 커뮤니티에 지진이 발생해도 아이들의 생명이 우선인 한국의 신생아실 간호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짧은 영상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진이 발생하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웅들이 망토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술복을 입고 있지. 이 저주받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은 여전히 수술복을 입고 세상을 구하고 있어. 지진이 일어난 날 제대로 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귀가한 부모는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아기들은 엄마 이름이 적힌 발목 밴드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뒤섞일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신생아실의 간호사들은 단 1초도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하느라 모든 노력을 퍼부었어. 정말 존경할 만한 간호사들이야. 사실 지진이 발생하면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 지진 중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간호사들이 정말 놀라워. 간호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것을 보니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알겠어. 간호사들이 수고했고 정말 잘 대처했어. 나는 의사인데 간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간호사들은 힘든 일에 비해 매우 과소평가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간호사들은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간호사들에게 정말 고마워.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사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이 영상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감동적이라서 마음속으로 울컥했던 것 같아. 어떻게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대처하는지 정말 멋진 일이야. 내가 미래의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최고의 간호사들을 동료로 갖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지.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의 선행을 보게 되니 세상은 아직도 정말 살만한 것 같아.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